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이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메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 낸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영적 권위가 있는 삶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강단의 흐름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이 강단의 흐름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모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서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요한 어땠습니까?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예요 나머지 사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순교시키지 않았어요 일부러 메시지를 주면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기독교여 절망하라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네가 마지막까지 남은 이 사도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절망했습니다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요한기시록 처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시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언제예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날에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일 강단의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 보니까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이 일곱 교회가 다시 불같이 살아나요 그 사도 요한의 개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러면서 로마까지 종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주일 강단의 힘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일 강단에 승리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적인 선관이 있어야 된다 야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관이라는 말씀하셨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150, 160킬로로 달려오는 공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도로 훈련된 선수들은 뭐합니까? 보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요 0.00001초만에 직감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칠 공이다 아니면 이건 흘려보낼 공이다 그게 선수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뇌가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의 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그 강단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영적인 말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애기 엄마가 딱 있다고 봅시다 그 애기 엄마가 육아하면서 힘들잖아요 육아하면서 힘들고 지십니다 밤에서 이제 막 고라 떨어졌어요 애기가 같이 그런데 남편이 막 시끄럽게 하고 그래도 안 깨요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 응의 한마디에 깨는 게 엄마예요 그 여러 가지 희한한 소리 그거는 다 뇌가 막아버려요 그런데 애기 울음소리 그 작은 들었을지 못 들었을지 그 작은 소리에 엄마는 깨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내면화 되고 적용이 되면요 영적인 문제와 사건 가운데 강단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내가 붙잡아야 돼 아 저 불신한 건 내가 흘려보내야 돼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다?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아 강단의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주간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서 나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영육 간의 상태가 달라지는 정적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권위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권위가 아니라고 하셨죠 권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게 영적인 권위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또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영적인 권위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권위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 교훈에 엄청난 충격을 유대인들이 받았죠 그런데 어떤 수준입니까? 아 메시지가 좀 다르네 아 괜찮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천국 복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오늘 본문도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거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가셔서 그 수가성 여인과 우물을 가지고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가 어떤 말씀하시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그 많은 여자가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권위가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요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 어떤 결론을 내려오셔야 됩니까?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다 이걸 매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이게 이렇게 이해돼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항상 인생의 한파가 몰아치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지만 또 조금 있으면 영하 5도 영하 10도 한겨울에는 추운 게 당연합니다 이 한파가 몰아치는데 그 문제와 사건에 내 마음도 영하 10도 한파가 몰아친다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가장 힘든 게 내 마음이에요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터져도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육 간의 상태는 평안하다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도 강단 말씀 붙잡고 감사로 고백해요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날마다 내 마음에는 예수 생명이 넘쳐나요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신기하게요 이 광야가 확 지나가요 우리 인생에 비구름이 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우울하고 비가 내립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비구름은 365일 내내 내리지 않아요 아무리 장마철이라도 2주, 3주면 비구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항상 햇빛이 내리쬐면요 사막이 돼요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내리쬐야 건강한 토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성장하는 중이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인슈타인, 워런 버핀, 빌게이츠 이제 탁월한 성공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몰입적 사고를 하였다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영적으로 몰입적 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몰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있으나 마나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서 진동을 일으켜요 그 현장에서 영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번에도 간증하셨죠 구역장 맡아서 5명에서 60명 초등부 부장으로 150명에서 350명 청년회 회장으로 40명에서 1081명 뭐 여러 가지 고등부도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목사님 대단하시네 아, 저 이야기를 수년간 하시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응답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 저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저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강남 말씀 붙잡고 몰입적 사고와 몰입적 이영적인 집중으로 그 응답을 받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입을 크게 여는 사람에게 우리의 수준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 우리는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지금은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에서 영적 지각변동의 주역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 권위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한 사건이 터지죠?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온 회당에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처음엔 멀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귀신들이 소리질러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과 대화를 한 게 아니죠 네가 누구냐? 언제 귀신이 들어갔냐? 이렇게 대화한 게 아니에요 곧바로 그 귀신을 꾸지지셨어요 여기에서 저는 그 부분을 잡습니다 우리에게 이 흑암 세력을 귀신 들린 그 귀신을 꾸지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만앙의 왕이신 그리스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귀신 들린 자 만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사역 현장을 많이 다닐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귀신 들린 자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입니다 병든 자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거룩한 대단한 주의 종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 목사에게는 중직자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날마다 날마다 강단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영혼에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전혀 감각이 없다가 귀신 들린 자 만난다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을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야구보소 4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여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 지여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맞출 수 있습니까?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몰입적 사고를 하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이런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또 우리 주변에 점쟁이들에게 가가지고 또 인생을 묻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을 수 있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인생을 살면 이 땅에서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블레셋 전투 전에 사울왕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신 처음에 성령 충만했던 초대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변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 전투 블레셋 전투 지금 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접한자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강단의 말씀에 모든 해답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젖잘싸 말씀하셨죠? 젖지만 잘 싸웠다 한마디로 경기 내용이 좋았다는 거죠 아 젖지만은 이길 뻔했다 경기 내용이 좋았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이미 승리한 존재다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요 하나님 2024년도에 응답받고 있는 정혜승 목사 2025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막 쏟아 부어지는 그 제 사역의 응답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아 나는 그냥 이겨놓고 싸웠어 뭐 이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2024년도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강단과 원단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계시겠습니까? 이 현장에서 스타트만 운동을 위해서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너무 기도가 즐겁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할 때 뭐가 살아납니까? 영적인 권위가 살아나요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 현장에서 내가 예수의 말씀 강단의 말씀 은혜받은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5 polytechnic 2 강단의 말씀 2 강단의 말씀 8 강단은